안녕하세요. 영어 단계 학교에서 토플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세현입니다. 저희 기본방 강의를 들으시고 계신 분들 혹은 그 정도의 난이도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저의 독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딩 섹션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시냐면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쭉 맥락 파악해서 답을 고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토플 리딩에서는요 맥락 확인해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디테일한 문제들에 대한 포인트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으시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업과 같이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되느냐면 자 제일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수업 이전에 예습을 꼭 하셔야 되세요. 예습을 하시는데요. 그 예습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분량의 분량이 하루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미리 풀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읽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읽기 방식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지 않고 그냥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수업을 듣다가도 멍하니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한번 해보고 자기의 약점 내가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이라든가 내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업을 들을 때 훨씬 더 그분이 잘 들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습을 먼저 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예습할 땐 어떻게 해요? 사전 안 찾고 그냥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단어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실제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해요? 실제 시험장 사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단어를 몰라도 문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너무 독해량이 부족해서 단어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이후에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제목을 딱 정해두시고 그 제목이 오늘은 생물에 대한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물에 대한 곰팡이 균류에 대한 얘기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단어를 쭉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분야에 대한 단어들 잘 몰랐다고 했을 때 쭉 정리했을 때 넘겨보시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나서 제가 강조했던 단어들은 정말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예습 복습 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약을 공부하시려는 그런 목표는 다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막상 그러면 하루 이틀 공부하다가 마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 일정 분량씩 저희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 양 많지 않지만 아주 정확하게 꼼꼼하게 외워주셔야 되세요. 저희가 수업 때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퀴즈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 단어의 뜻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의어랑 같이 외우시는 그런 상태가 되셔서 매번 이 단어에 가장 가까운 말은 어떤 겁니까? 바로바로 딱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하시면서 답을 고르시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딱딱 떠오를 수 있게 그런 것들은 저 수업 시간에 자꾸 노출을 시켜드리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데이별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처음에는 그냥서 지나가지만 다 읽고 수업 다 정리한 후에 마지막에 단어 정리. 그러면 나중에 기억이 훨씬 더 잘 남을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우리는 기본반의 포커스가 뭐라고요? 유형입니다. 우리 유형인데요. 이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다들 음, 그래, 그렇게 푸는 거지. 라고 해놓고도 실제 시험장 가시거나 좀 더 실전 문제를 풀어보시면 적용이 하나도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수학 때 공식 배우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 때 이런 문제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 라고 했는데 응용 문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어디에 적용시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법 제가 수업 중에 와우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을 합시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어디든 만능으로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문제 유형이 얘가 추론 문제구나. 그럼 추론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였지? 라고 바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 유형 아는 것이 문제의 반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세요.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그거에 대한 프랙티스를 또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지문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지문을 그냥 대강 이해하시고 어, 주제가 뭐야? 어, 그리고 내용이 뭐였어? 이게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꼼꼼하게 되셔야 되세요. 어, 남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되면 어때요? 자기의 실력도 그만큼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누군가 설명을 하면은 답이 C라고 얘기했을 때 어때요? 나머지 A, B, D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왜 아닌지에 대한 근거까지 그리고 그게 왜 오답인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집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이 적은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본 효과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답이 표시하시는 게 아니라 정답의 근거와 오답의 근거를 꼭 파악하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몸에 익히셔서 꼭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끊어있기를 최소화하시는 거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컴퓨터로 문제 푸실 거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로 문제를 푸실 건데 아직도 종이에다가 이런 경우 있죠. 막 되게 막 띵글띵글해 동글동글하게 표시하시면서 해석하시는 경우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리딩 좀 많았을 때 되게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어있기를 최소화로 시키셔서 좀 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끊어있기 못하면 문장 못 읽겠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내두시다가 점점점점 줄여가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그냥 기억만 하고 그냥 다른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시지 않으면 되게 많이 이제 여러분들 틀리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노우보드, 운동 이런 걸 배우시면 처음에 방법을 알리켜주죠. 누가. 자 이렇게 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노우보드 같은 경우 엣지를 세워가지고 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고 자꾸 또 다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프랙티스를 하시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정말 당연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그 공부법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 잘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수업 때 또 이제 또 다른 내용과 함께 같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